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용희 엄마랑 같이 실험해볼래? 안 좋겠나면 어떡하지? 여섯! 미세먼지 죽어! 아, 사 먹으러 가. 가로채널? 위기야, 위기. 너무 나태해졌어. 시청자 올려줄게. SBS 아들인데. 김정은 작가님이 이태곤이 아니면 된다. 뻥도 그만 치세요. 안녕하세요. 뻥진드리세요. 오늘은 잔치 아니에요? 회를 뜰까요? 와, 회 죽인다 진짜. 가로채널 대박났다 느낌으로. 감사합니다.